특별한 사람이라고 보겠죠? 음... 왜 그 좀... 어릴 때 아까 중학생교 계시다고 깜짝 놀랐는데 한 10대 후반? 20대 초등반? 정도였는데 사람들이... 자기는 좀 특별한 줄 알잖아요? 자기가 남들하고 좀 다른 줄 알고 어... 자기들였어? 남들보다 뭐 조금... 뭐 잘났다? 좀 오만하게 표현하면 그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20대 후반이 되고 30대가 되니까 아... 정말 내가 남들보다 다른 게 하나도 없구나 성공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만들어본 노래입니다. 테레라 불릴게요. 하나 둘 셋 넷 나는 없는 모든 것들이 만족스럽지 않을까 나는 없는 모든 것들이 만족스럽지 않을까 가만히 보면 내가 특별히 잘난 건 하나 없는데 없는데 나는 없는 모든 것들이 찝찝하기만 하니까 가만히 보면 내가 그것은 내가 원하다고 같은데 하지만 그래 정말로 그래 정말로 그래 조금은 특별하단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 하지만 그래 정말로 그래 우리 하나 둘이 셋이 모두 다 특별할지도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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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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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stes 누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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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자 생각해보는 것 생각해보면 그건 내가 원해서 그런 것 같은데 나는 왜 그 모든 것들을 섭섭해하고 있을까 가만히 보고 그건 생각하기 난 힘인 것 같은데 같은데 하지만 그래 정말로 그래 조금은 특별하단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 하지만 그래 정말로 그래 우리 한나 둘이 셋이 모두 다 특별할지도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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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 뭘 몰라 뭘 뭘 몰라 뭘 뭘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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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것도 몰라 정말 난 몰라 아무것도 몰라 우린 정말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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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 뭘 몰라 뭘 뭘 몰라 아 제가 진짜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서울이란 도시에 지금 한 달 됐는데 정말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래 정말 뭘 그래 조금은 특별하단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 하지만 그래 정말로 그래 우리 하나 둘 우리 셋이 모두 다 특별할지도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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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 뭘 몰라